안녕하세요. 아이의 보험을 들어준 지 7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종신보험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고, 더 늦게 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타깝습니다. 자녀를 위한 보험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종신보험이었다라는 사실 너무너무 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명목 선생님, 사연자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나요? 네. 아이의 보험이 종신보험으로 리모델링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종신보험이라고 무조건 해지를 해서 리모델링을 받는 사례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해지할 때에는 딱 한 가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게 있는데 확정 이유를 꼭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은행 금리도 낮아서 다들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오래된 종신보험은 되도록 해지를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험의 리모델링을 원하시면 주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을 해지하시고 필요한 보장을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는데요. 보편적으로 주계약의 금액이 높다 보니까 그래도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면 주계약을 조금 감액하시는 방법 또한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제가 조금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신보험은 최대 장점을 갖고 있는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신보험은 저축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독립자금으로 활용을 하던가 결혼비용, 주택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